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2학년도 9월 모평 나형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등비수열이 있었대요. 등비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그때 S2 분의 S4의 합을 그 비율은 9가 나왔다라고 나와있죠. A2 분의 A4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있네요. 자 중요한 거 잘 봐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인데 비율을 시켰다고 우리한테.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등비수열이고 각 항의 분수꼴을 구하라고 되어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얘 바꾸면요. AR이랑 AR 세제곱이에요. A는 어차피 약분이 된다고. 이런 등비수열인데 이런 분수꼴이 나오면요. 우리가 뭐에 집착을 하면 안되냐면 첫째 항에는 집착을 하지 말라고. 집착하지 마. 제발 부탁할게. 아 다 구하고 싶지. 나도 다 구하고 싶어요. 근데 첫째 항에는 집착을 안하고 문제를 푸시는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부터 한번 해보고 할까? A2 분의 A4잖아요. A2 분의 A4니까. A2를 바꾸면 어떻게 돼? A1 R이 될 거고. A4를 바꾸면 A1 R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얘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A1 A1 R R 세제곱 하니까 제곱. R 제곱이 되겠네요. 우리 구하라는 건 뭐예요? R 제곱의 값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힌트가 하나 나왔죠? S2 분의 S4는 구라고. 그럼 이제 S2랑 S4를요. 실제로 구하세요. 실제로 구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공식 외우셨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S2부터 구할까요? 뭐 R 마이너스 1로 가든 1 마이너스 R로 가든 똑같습니다. 자 R 마이너스 1 분의 첫 번째 항 모르니까 A1 R 두 번째 항이죠?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S4를 구하면 R 마이너스 1 분의 첫 번째 항 모르니까 A1 네 번째 항까지니까 R 네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등비수열 문제는요. 더하기 빼기도 쓰기는 하지만 많이 사용하는 건 곱하기 나누기라고. 약분하고 막 곱하고 모양 맞추기라고 그래요. 보여요? 보이셔야죠? 범분수 계산하니까 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지워지죠? A1이랑 A1 지워지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얘 R 제곱 마이너스 1이랑 R 네제곱 마이너스 1 약분 되는 거 보이나요? 얘가 무슨 공식이니까 합차 공식하면 R 제곱 플러스 1 R 제곱 마이너스니까 얘랑 지워질 거라고. 이 정도 암산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남은 애는 R 네제곱 마이너스 1에서 R 제곱 마이너스 2랑 약분이 되어버리니까 남은 애는 R 제곱 플러스 1이 남았겠지. 자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가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따라서 R 제곱은 누가 나와요? 8이 나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서 첫 번째 항 찾으려고 막 루트 계산하는 순간 파국이에요. 여러분들. R 제곱은 8이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R 제곱이었다고요. 제발 첫 번째 항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비율 문제 나왔을 때. 어차피 첫 번째 항은 약분 된다고. 등기수열이면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구하면 끝나는 거였고 R 제곱을 구하면 끝나는 거였고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제발 집착하지 마.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